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지난번에 중간 보스까지 끝내고 폭샷까지 얻었거든요 오늘은 보스전까지 되뇌 하려구요 가능하다면 대부분 가능했었으니까 되지 않을까요? 백높이 얻었습니다 일로 넘어가면 되겠구나 자 지금 그냥 위로 올라가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도 있네 일단 왼쪽부터 가자 그럼 이렇게 왼쪽인가 왼쪽이네요 가사에 또 넣었구요 가사에는 뭐 쓰질 않아서 여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아카는 아카는이 아니지 지난번에 할 때는 억지로 진행한 거라고 그냥 그냥 맞아가면서 넘어갔었습니다 그냥 맞아가면서 넘어갔었습니다 음 여기 세워뒀구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돌아갈 때는 혹샷으로 자 이쪽 여기서 혹샷 쓰면 다리 생기구요 아 아 얘는 참 안되지 자 옆으로 어 보스네요 중간 보스인가 봅니다 요 놈이 중간 보스인가 아 아 얘는 앞으로 자 가서 때려주면 여과 웅 엇 우으로 떠는게 크게 뛰어주면 참질인가봐요 눈이 흔들리나? 광선이고 어? 요정 아직 있네요 헌벅점 이게 중간보스였나봐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었나봐 볼게요 화살이 왜 저기있어 옥차 써서 위로 올라가보죠 아 전에 여기 어떤 데네요 열쇠 없어요 이런 자 지금 위치가 여기고 보스방 앞이구나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쪽이고 그러면은 돌아서 요렇게 올라가서 가야되겠네 다시 올라가 지금 여기 돌아서 가는게 빠를지 요렇게 갈지 빠를지 보고 있는데 모래도 이로 가는게 빠르겠죠 피했는데 음 엇 자 위쪽으로 올라가자 자 위쪽으로 여기가 어디랑 연결이었더라 일단 왼쪽도 안갔으니까 왼쪽부터 칼을 잠수 오징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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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칼질로 오징어들을 다 다 헤쳐졌구요 이게 포스킹 얼마 아 아 포스한테까지도 못가는데 포스키가 벌써 나왔네 아 야야야 쟤 못눌렀어 아 자 위쪽 못 올라가죠 참 여기다 요거 밀고 위쪽으로 위쪽으로 필요없네요 여기서 폭샷 50루피 50루피 얻었고 이쪽으로 와서 보물상자 열었습니다 열쇠 하나 얻었네요 자 보라색 루피 50루피 일단 그냥 봐서는 여기 갔다 왔으니까 지울게요 바로 여기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보물상자도 다 열려있고 아 여기 못 건너가는구나 자 여기서 내려가나 그냥 가나 똑같아 대님 그냥 바로 내려왔고요 일단은 일단은 여기 뭐였는지 한번 다시 가볼까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디죠? 어디죠? 어 상관없을 것 같네요 여기로 와도 동전 보스가 바로 위 위가 보이고요 이런 예정 4개의 던전 보스에게 도착했습니다 뭐지? 어...오리가 나오고 네 근데... 1비인데 아...오리가 바꿀 때 어...이게 핏인 것 같다 빨간 옷이라서 데미지가 좀 더 쎄텐데 어... 아... 자... 끝났습니다 아... 역시 빨간 옷이 세긴 하네요 아... 그냥 이었으면 지금만 2배쯤 더 때려야 됐을텐데 자...폭풍의 마림바를 찾았습니다 전의 꿈 미림바를 먹었다고 했었는데 진짜 미림바를 먹었는데 진짜 미림바를 먹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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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단은... 동물 마을로 이동해서 지나갈게요 헤엄치는 게 더 귀찮기 때문에 으흠 음...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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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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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못 가던 구역을 갈 수 있게 돼서 어? 이쪽 아니에요 요쪽이었구요 동굴에 뭐였지? 그 하트 조각이 있는데 건널 수가 없어서 저번에 포기했었거든요 아 잘못 불렀어요 당연하듯이 포크샷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크샷을 갖고 있습니다 포크샷을 갖고 있습니다 포크샷을 갖고 있습니다 올라와서 하트 조각 하나 챙겼습니다 나가야죠 앞에 있는 돌을 안치워놓으면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기 때문에 포탄으로 우선 처리하고 왔죠 할머니가 여기 와서 왜 피치를 하고 있지 자 옥차소로 넘어갈게요 쟤가 왜 저기서 인어상으로 왔습니다 비닐에 끼웠더니 계단이 나오네요 끝인가 교환이 끝난건가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지금 뭐지? 계속 밀려갖고 올라가네요 안능 렌즈 드디어 알았습니다 그냥 보이나봐요 따로 아이템을 써야 되는건 아닌거 같고 자 내려가면 이제 안보이던 이 녀석들이 보이네요 렌즈 찾으러 다녔으면 더 오래 걸렸겠네 삽질하고 있으면 안되지 자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여기 하트 먹었으니까 지워줄게요 위쪽으로 가면 이쪽이 신전일텐데 신전보다 더 중요한게 있기 때문에 어.. 집에 먼저 갔다 가야되던가 잠깐만요 이쪽 집 끝에 아무도 없는 집이 있는데 오늘 먼저 들렀다가 갈게요 대화를 하고 가야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기억이 안나서 그냥 알려주는 거였네요 괜히 왔네 해안가에 전에 아마 동굴을 뚫어놨는데 거기 가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계속 혹샷으로 착각해가지고 없나요? 여기 동굴 인데 삽주고 부메랑이랑 바꾸면 됩니다 삽을 세팅을 안해놔 가지고 삽을 새로 사면 되죠 최강의 아이템 최강의 아이템 부메랑은 얼었습니다 마을 봐서 사자 마을 봐서 사자 아 랩 하나 가물가물 하긴 한데 사자 랩 하나 랩 하나 랩 하나 랩 하나 랩 하나 히히히히 어째 안 보이지 삽을 안 파는 건가 어 어 삽을 안 들여 놓네요 그러면은 차라리 마법의 각으로 바꾸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를 것 같고 네 거의 굳이 피는 중이라서 쓸모없는 거랑 바꿔야 되는데 헐 더럽게 비싸네 아 그냥 파는 거네요 괜히 갔다 왔네 음 이쪽이 아니고 아 일로 가도 되겠다 팀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소라 껍질 아직 13개밖에 못 얻었네요 삽질 삽질 좀 하면 더 나오려나 자 이쪽 넘어가야 되는데 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느낌 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느낌 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느낌 길이 없네 아 이쪽이 신전인데 부엉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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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올라화할 수 있는 곳이 킬 도우미한테 보ğl Zheng 들어가볼게요 어 요정의 셈이네 일단 킬이 없는거 확인했으니 올라가자 편하게 가려고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이게 무슨 난리인지 하트 건너서 그려보니까 여기 아래 하트있죠 하트쪼가 얻었습니다 하트 하나 더 늘어났네요 자 신전을 가야자 신전을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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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옹이가 있는거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없나? 그러고 보니까 포옹이 사항은 퀸 적이 제대로 없네 포옹이 사항은 포옹이 사항은 부족에 포옹이 사항에 건들고 들기가 되네 몰랐어요 들기가 되는지 자 신전 거의 다 왔고요 자 신전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